XSFM입니다. I, D, W, K 조카가 오늘 출국인데 잘가라고 아까 문자를 보내놨더니 스타만 연습하라고 개자식 친척을 개 취급하는 홍성갑 덕질보좌관이 앉아있습니다. 요크샤에요? 핏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개의 종을 우리가 개를 앞에 놓고 대화하는 것은 좀 예의 어긋나지 않을까. 처음에 우리가 무슨 국제대학원에 사람들 만났어요. 넌 어디 사람이니? 와 한국애 치고 되게 귀엽다. 한국애가 되게 크네. 그런 얘기는 또 백인들 보고는 안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앵글로 색슨 치고 눈이 파랗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게르만이 짱네. 이러면서 할 거란 말이야. 한다고. 유승균 최경피디입니다. 뉴스라운드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라운드 히스토리 인 러 메이킹 에디트 윤세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가뭄이 심각합니다. 가뭄이 심각합니다. 아직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쪽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데요. 농업용수 쪽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이고 농업용수로 쓰이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61%로 평년보다 15% 정도 낮고 이 저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지역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가 있는데 현재는 경계 단계이며 6월까지 어떤 대책이 실행되지 않으면 심각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 강보를 열어두느냐 마느냐 문제도 약간 관련이 있네요. 그 말씀 다음에 드릴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가뭄 해결에 총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를 한 바 있죠. 네. 한편 이 가뭄이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라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기본 응급복구 중심이었던 정부의 대응이 이제 상시체계로 바뀝니다. 또한 4대 강의 하천수를 저수지에 연결하는 도수로 공산하 가뭄 지도 제작 등의 대책을 계획 혹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관련된 다른 뉴스가 있는 것 같군요. 네. 4대 강 보 개방에 대한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죠. 4대 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이후의 경과를 지켜본 뒤에 환경 개선이 확인되면 보 철거 작업까지 하는 거였는데요. 이 보 개방이 가뭄과 맞물려서 언론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가뭄과 보 개방의 연관성은 이미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심한 지역인 공주보는 최소 높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절 개방하고 부여 백제보는 개방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우려와 또 반대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다고 언론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 개방을 조절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가뭄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의 보 개방도 왜 소극적으로 하느냐. 다음 뉴스는 뭡니까?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요건 강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슈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작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이에 경찰에서는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대책을 내놓고 이 행정입원 대책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이 인권침해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강제 입원 요건은 가족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소견만 있으면 강제 입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일반인들 이런 경우를 자주 안 겪어봤거나 아니면 나쁜 경우만 겪어보신 분들 혹은 주변 사람들이 얘기만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재산 뺏으려고 악용하는 거잖아. 보통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쁜 사례로는 재산을 비롯한 가족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소수자인 가족을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종교가 있는 집안 이런 데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강제 개종 얘기도 좀 있긴 하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신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강제 입원 환자의 비율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3배의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강화되어서 30일에 시행된 요건은 일단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입원 연장 심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강제 입원이 되면 6개월 동안 일단 입원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3개월로 줄이고 또한 관련 복지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열심히 했던 정책 치고는 되게 인권 친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테일에서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 디테일이 부족하면 일선에 있는 필드에서 뛰는 분들이 반발이 심해지죠. 네. 그래서 의료계와 정신의학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시급한 입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네. 그러나 언론이 좋아하는 건 정신질환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같은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 정신교육 똑바로 시켜요. 진짜 질환자는 그 사람들이에요. 뭐가 혐오 표현인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냥 늙었어요. 네. 그래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현재 사회복기 시설이나 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거기서 환자를 다루는 일들 중에는 다양한 행정일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의 정보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런 일도 지금 임시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보면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 제공한 시스템이 먹통이다. 접속이 안 된다. 네. 그 시행 첫날인 30일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꾸준히 돌렸어요. 미리 돌렸는데 미리 돌린 동안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선 이제 이달부터 시작했어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지금 강제하고 있다는 게 혼란스럽긴 합니다. 또 하나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안 줬다는 문제를 언론이 왜 다루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자해와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그냥 자해에서 막 뭘로 할까요? 문신? 아니요. 매장을 꺼내. 그거는 이미 자해가 아니라 자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 말고 자해와 타해도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해가 단순히 손톱을 자기 팔에 박아넣고 좋아한다? 뭐 그 정도로도 자해를 쳐야 되느냐? 무슨 아파트에서 막 물바다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렇죠. 자해이자 타해일 수 있잖아요. 다양한 기준이 가능한데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안 내줬어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의사들한테 시킬 수도 있긴 한데. 상담이나 심리검사조차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 맞는 말이군. 시행해봐. 이런 숙제를 내주는 건 좋은데 행정부처에서 너무 로드맵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걸 언론은 지적해야 되는데 언론은 정신병 질환자가 걸려 쏟아져 나온다. 있다고 소리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병원에서 해당 병원 말고 다른 병원의 전문의가 또 동의를 해야지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수정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노입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병원의 검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아직 정부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같은 병원 내의 의사 두 명의 동의로 일단 임시로 법을 살짝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버전에서 가족 두 명의 동의, 이거는 사실 공모가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날 보러 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치로 쓰였고. 그런데 같은 병원의 의사 이 두 명, 이것도 공모는 가능한 수준 아닌가? 복지부에서는 일단 임시 조치라고 답변을 하였고요. 이에 대해서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앞으로 정신과 쪽에 자리가 많이 난다. 티오가 많다. 그따위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뭐냐, 일단 지금까지만 보고 있으면 나아진 것도 없고 부작용은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이 먹통이라니까. 보건복지부가 바빠져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윤세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그거 알아? 박 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XSFM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친구 술친굼!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XSFM에서 만나요. 친구친구 술친굼!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XSFM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군뱅인 뺏대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조입니다. 술친굼을 많이들 구매해 주셨어요. 네. 물론 다른 몰에서도 많이 팔고 있지만 저희 몰에서도 또 많이 구매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에 효과를 보기 위한 분들이 많으신 걸로. 그렇습니다. 저도 한 두세 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 상품을 배송받고 좀 실망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작아서? 아니면? 크기도 작고 양도 작고. 포장도 좀 유치하고. 하지만 효과는 맛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뱅이는 비싸다는 거. 군뱅이는 비쌉니다. 약에 쓰려니까. 게다가 섬에서 오는 군뱅이에요. 왜 예전에 한창 강풍이 많이 불던 태풍이 많이 불던 그때 유리창이 막 깨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막 유행적으로 신문지를 붙이고 그랬잖아요. 아, 네. 그렇죠. 창문에 붙이려면 조중동도 없다. 아, 네. 그런 말이 유행했죠. 군뱅이 흔치 않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넣었다. 네. 술을 마시기 전. 네. 아니면 마시기간 후. 음용하시면. 네.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진짜 물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지요. 이걸 써보려고 술을 먹어봤다.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땡명 80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마치 그 카니에이 웨스트가 미리 얘기했듯이 808은 좀 저한테는 하트브레이크였다. 음. 네. 그거만 마신 날에는 그거 믿고서 과음하다가 꼭 토했어요. 아, 저희는. 100% 100% 땡명 그 에이로데이. 네. 그 제품이 토를 하게 해서 술을 깨게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왜 5천 원이나 써. 그냥 목젖을 꼬집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꼬집는 아픔을 못 견디는 분들을 위한. 아, 저 입에 손가락을 못 넣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원래 친구가 꼬집어주고 이러는 건데. 아, 그런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술친금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술친금은 808 같진 않았습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서 집까지요? 네. 살아서 장까지보단 낫네요. 네. 살아서 장까지보다 좀 더 설득력 있죠. 살아서 장까지라고 얘기를 듣고 있으면 왠지 내가 앤트맨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집이죠. 살아서 가야 할 곳은. 혹은 사람으로 집까지.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스베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미디어에 유명한 사람들이 뭔가에 큰일을 한다. 그러면 미디어에서 보던 이미지로 그냥 평가를 해주기가 쉽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왜 당장 아프리카 TV의 문화니까. 아프리카 TV만 가보더라도. 아프리카 TV는 되게 사회 주변을 맴도는 10대, 20대의 마인드를 대변해줘요. 그래서 그냥 아 내 얘기를 잘해주고 저항을 잘하고 기분 나쁘고 딱딱 얘기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팍팍 무시해주는 이런 과감한 앞뒤 안 보고 말 팍팍 끊어먹는 이런 BJ 있으면 되게 짱 취급해주고 좋아해요. 그건 마치 비슷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만 더 먹은 30, 40대들을 위해서 팟빵에서 사람들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가 존재하는 거랑 마찬가지의 이유예요. 말 더럽고 XXX 취해줘요. 매너 없게. 그러면 우리의 마인드를 대변해준다고 30, 40대 사람들이 좋아해줘요.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케이블 TV나 TV 이런 공영매체로 보여지는 미디어. 공영매체도 아니지만 실제로. 공공의 미디어에서는 가식을 떨고 모든 이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지만 내 가까이에 있는 대한미디어, 개인 미디어는 말을 XXX 취할수록 비인륜적일수록 좋아하는 이게 이제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고 모두가 모두의 권위자가 돼가지고 무시하기 좋아하는 이런 풍토가 널려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흔히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인성에 약간 나사가 풀린 사람들이 떠요? XXX 뭐예요?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무 때나 욕하면 된다? 중간에 한 번 넣어봤어요. 괜히 설득력 있네? 깜짝이야. 네가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잖아?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승부해야 되는 공산품 생산 이런 데로 간다. 청와대로 간다.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욕해요. 그렇게 안 봤는데. 뭘 그렇게 안 봐? 잘 보고 있었는데 잘못 본 거지. 본질적으로는 혹은 안 본 거죠. 본질적으로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저렇게 막 볼면서 살아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게 꾸민 세상이 한국이라서 이런 사람들이 뜰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튼 덕질보좌관의 흥미를 끄는 데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따라가 보죠. 네.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갑자기 그 모든 걸 다 메꺼핀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렇죠. 다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대구 동성로에서 스베누 매장의 점주가 스베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자 동성로에서 스베누 매장을 하고 있는 점주가 스베누 서울 본사 홍대 근처에 있는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다. 그러게요. 동성로에서 패션 스트리트샵을 하나 내겠다라고 하면 돈이 한두 푼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서두가 마음에 드네요. 새 시즌을 시작하는 좋은 인트로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약간의 연결고리를 갖고. 아 그렇구나. 빠바밤 하고 등장하는. 맞아요. 아 그러네요. 1인 시위의 이유는 대구 동성로 스베누 매장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스베누 땡처리 매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야 이게. 본사와 사이가 안 좋았나요? 죽어봐라라는 건가? 그렇다 해도요. 네. 땡처리 매장의 가격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이게 그 S. 아닙니다. 스베누 제품이요. 점주의 말에 의하면 9만 9천원짜리 신발을 팔면 본사에 5만 4천원을 송금한다고 합니다. 50%가 많이 넘네요. 그런데 땡처리 매장에서는 4만 9천원에 이 제품을 판매 중이었습니다. 어허. 본사의 이윤보다 적은 판매가로 팔고 있는 업체가 2미터 근처에 들어왔다. 아니요. 2분 거리요. 2분 거리에 들어왔다. 뭐 1분에 1미터를 걷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2분 거리라는 건 걸어서 2분이죠. 네. 걸어서 2분이요.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 2분 이런 건 아닐 거고. 그게 걸음인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신발업계의 위탁공급 마진은 30에서 35%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베누는 처음에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이 위탁공급 마진이 45%라고 하면서 가맹점주를 모집을 했는데요. 오늘 또 세진 컴퓨터 생각을 하네요. 당시 점주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정가의 신발을 사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거 저쪽에서 반값에 파는데 왜 비싸게 팔았냐면서 화를 내고 반품해 갔다고 합니다. 이거 저쪽에서 반값에 파는데. 당연하죠. 신발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본사에서는 당연히 본사에서 조치를 해야죠. 그렇죠. 본사에서는 사람을 내려보낸다 어쩐다 하면서 해결을 못합니다. 뭐 그래요. 사람이 곧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기어서 갈 것이다. 도보로? 홍대에서 동성로까지? 그렇죠. 뭐 무슨. 몇 개의 산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낮은 포복. 군대에서 낮은 포복 있잖아요. 무슨 과장이 내려간다. 직원이 내려간다. 심지어 동생들을 보낸다. 마지막에 이건 뭐예요? 실제로 녹취록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버뮤다 삼각지대에 걸린 거 아니에요? 다들. 아니 동생들을 보낸다. 이거는 조폭 영화에 나오는 데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과장과 직원이 내려보낸다 죽었으니까. 아무라도 내려보낸다.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기어가다가 차에 치였다. 이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니야? 거기는 버뮤다가 아니고 하뭄이죠. 하뭄. 아니 여튼간 하뭄은 점주가 죽였어야지. 그런 증거는 없잖아요.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녹취로 남아있는데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 과장, 직원, 동생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아직 모른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점주 입장에서는 그 땡처리 매장이 인근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렇죠. 직접 나서기도 해보고 경찰도 불러보고.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해보는데 결국에는 그 땡처리 물량이 어디서 나온 물건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땡처리 매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점주가 망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점주 입장에서는 해결이 계속 안 되니까 사람은 해결이 안 되면 원인을 찾아 나가기 마련이죠. 계속 원인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그 땡처리 물량의 정체는 무엇이냐가 중요해진 거죠. 이분은 똑똑하신 분이네요. 어떤 분들은 가끔씩 해결이 안 되면 다 때려부수는 분도 있긴 한데. 때려부수도 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자기만 경찰서에 잡혀가고. 결국은 뭘 써야 돼요? 자 한편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한때 가장 번영했지만 지금은 세상과 등을 돌린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합천해인사요? DC 스겔입니다. 합천해인사하고 비슷해요? 그렇네. 네. 막 그 스겔에서 주지 육림을 이루다가 지금은 터만 남았어요. 인터넷의 모든 유행어가 한때 스겔에서 나왔었죠. 아 그럼요. 네. 스겔, 스겔, 와겔. 지금의 주겔의 몇 배의 흥성을 누렸습니다. 네. 이 스겔에서는 닉네임 부산공장 이라는 분이. 이거 장치지네요. 닉네임부터가. 네. 나는 진짜 닉네임 난지 모르게 지어야 했어. 그 스베노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 닉네임으로는 유이 어때요? 하지마. 그런데 이 부산공장이라는 닉네임이 의미가 있는 게 이분이 실제로 스베노 본사와 제조공장을 연결하는 에이전시 업체의 직원이자 대표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복선이었어. 닉네임이 복선이었어. 이 드라마 좋네요. 신발이라는 게 한 공장에서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가피 만드는 공장, 중창 만드는 공장, 깔창 만드는 공장 등등이 다 따로 있고. 그럼요. 이 재료들이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또 바느질, 본드칠 같은 거 하는 공장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최대한 규모가 커지면 검수하는 것도 하청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장들을 모두 연결해주고 공장과 소통하는 에이전시인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벤더사라고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언론이나 기자회견 등에서 에이전시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벤더는 종종 최종적으로 팔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유통까지는 담당하지 않아서 에이전시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이 닉네임 부산공장은 스베너가 제조공장의 대금 지불을 계속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아... 돈을... 떼먹... 시기적으로는 대략 2015년 5월에서 8월 전부터 밀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기면 스베너가 광고에 82억을 썼던 2015년 상반기입니다. 아... 어제 제가 10억 빚을 걱정해주다가 중간에 그 걱정을 접었잖아요. 네. 다시 그 걱정이 고개를 드네요.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모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땡처리 매장이 전국에 몇 개 더 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하하하하... 그러니까 나간 물량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자. 유통과 그... 생산에서 땡처리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야죠. 땡처리의 의미는 100% 급전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카드 받는 땡처리 생살매장이 늘었지만 옛날에 카드 굽고 안 받으려고 그런 이유도 그거죠. 영수증도 안 발행하고 일단 당장 필요한 돈. 현금하죠. 네. 구도가 날 위험이거나 아니면 이미 낫거나. 네. 그러니까 물건을 정가에 팔고 있는 대리점 주들은 환장을 노릇이죠. 심지어 여름에 나왔어야 될 여름 신발이 12월에 신제품으로 나오는 등 대리점 물량 수급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아닌 곳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공장에 대금 지불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신제품 광고는 해놨지만 대리점은 그 신발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건 아무리 봐도 돈이 없는데 돈을 다 써버린 상황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그래서 2015년 12월 18일 제조공장 관계자와 에이전시 그리고 가맹점 관계자가 연합해서 스베노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황씨를 사기엄으로 고소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붕괴 잼. 아주아주 빠르죠. 그러니까 역시 이게 붕괴는 무너지는 걸 한 순간이에요. 그 인류 문명 같아요. 네. 그 스페누가 인류 문명 같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인류 문명에는 더 좋은 스니커들이 많습니다. 잠시 나갔다 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파트너 아임닭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제가 아임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 회사인데 사장님이 욕심을 잘 안내요. 물론 그 회사 가보면 우와 크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만약 지적 가보시면 이렇게 큰데 이거 욕심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매출에 비해 욕심을 되게 안내요. 지금 있는 사업 더 잘하는 데에만 주로 골몰에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럴 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3년 전에 저는 계약을 했었는데 이런 업체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장은 누구랑 술 먹고 누구랑 술 먹고 어디 가서 돈 쓰고 주식 지표 바라보고 대차 대전 여기저기 해보고 자료 받아보고 이러다 보면 규모가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본능적인 위기감 동시에 허용을 느껴요. 그게 중소기업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 이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난 뒤에도 새로운 야근을 만들어내는 이유. 사장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익숙해지어도 계속 바빠. 일처리 속도가 빨라져도. 지금 있는 규모에서 내실을 다지는 일. 본능적으로 기업들은 싫어해요. 아무리 싫어해도 그렇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광고비에 82억을 써놓고서. 그 다음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공장에도 줄 대금은 없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은. 이 와중에 12월 23일 로고 표절 의혹이 터집니다. 미국의 디자인 업체 로고를 표절했다는 의혹인데. 이걸 확인해보면 의혹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단어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이 있어요. 의혹을 어떻게 해야 확실해 보이. 의혹. 합리적 의심. 그런데 내가 그냥 나의 진심과 확신을 담아서. 똑같네. 이렇게 말해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의혹이라고 표현해버렸어요. 의혹 아닌데 이거. 삘이 온다. 네. 삘이 확 온다. 보면 안다. 왠지 이렇게 말하니까 무식해 보이잖아. 보면 알지 말입니다. 이러고 말 꺼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법정 가서 판사한테 딱 보여주면 판사가 곧장에 땅땅땅 때리고 판결 내릴 수 있을 정도. 판결문은 써야죠. 본이 알 수 있다. 보는 것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일필 휘지로. 이런 논란의 본사는 디자이너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거 관공서에서 나오는 답변 나왔습니다. 휴가 휴가. 아니 이거 과연 우연일까요? 왜요? 미국 디자인 회사 걸 베뀌었는데 디자이너는 미국에 있어. 아니 베끼는 거는 집에서 해도 돼. 뭘 미국 해지가. 원본 줘보실래요? 이러면서 밑에 저 기름종이 위에 대다가. 여러 가지 백스토리가 상상이 돼요. 사실 이 직원은, 그 디자이너는 디자인 회사에서 꽂은 스파이였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아침에 원더우먼 보고 와가지고요. 되게 상상력이 다 영화 스크립트.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논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맞네요. 한 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뺑철의 매장에 나간 물량, 공장 대금 지급, 지연, 로고 표절, 물빠짐 현상. 아, 이거 어제 나왔죠? 제가, 어, 이거 산놈어산인데요? 네. 이에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황 씨는 해명 인터뷰를 합니다. 여자친구분도 계셨는데요. 내용인즉, 중간 에이전시사에서 80억의 대금을 횡령했다. 그리고 공장의 원가와 마진을 속였고 공장이 본사와 연락을 하려고 하면 계약을 끊는 형태의 갑질로 본사와 제조공장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했다. 이번에 공장과 직접 접촉해서 문제점을 알았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 에이전시사를 고소합니다. 자, 에이전시에 이 많은 퀄리티 컨트롤의 업무를 다 맡겨놨다는 건 자신의 책임방기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다른 일을 안 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회사가 만약에 코스닥 회사였다. 그러면 주주들이 아주 잔인한 짓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CEO에게. 묶어놓고 간지럽히거나 그랬겠죠. 울 때까지. 돼지 귀를 먹이거나. 말린 것. 그리고 땡처리 물량은 본인도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땡처리 매장이 생기면 본사가 가장 손해를 본다 등의 인터뷰를 합니다. 수사를 하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땡처리 매장은 극전을 돌려줍니다.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제조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당시 부산의 신발 제조업체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땡처리 물량의 정체입니다. 닉네임 부산공장은 황 씨의 인터뷰 이후에 바로 반박 자료를 올립니다. 이 반박 자료는 황 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 쓴 각서와 이 각서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갚지 않으면 스베누 주식을 100% 에이전시사에 양도한다고 쓰여있는 각서. 공증을 받은 각서입니다. 이 각서를 올리고 또한 채무에 대한 압류로 창고에 있는 신발 2000족을 압류한다는 공시서도 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압류를 진행하러 창고에 가봤는데 그 물품은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부산공장 측의 주장은 이것이 땡처리 대기물량이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이 CEO 황 씨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곧 아무것도 없을 예정이네요? 주식을 다 넘긴다고 하니까. 근데 그 주식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없으면 여전히 주식을 갖고 있게 되겠죠? 네. 그럴 때는 주식이라고 안 하고 휴지 조각이라고 하죠.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휴지가 많거든요. 땡처리 물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땡처리 물량에 대해서 본사에서는 처음에는 불법 유통되고 있는 물품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불법 유통은 작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불법 유통이면 어디선가 이게 불법적으로 빠져나갔어야 되잖아요. 수배누 본사에서 하는 말은 공장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물건이 유통되고 있다는. 이건 나 땡키나 땡리나스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원래 예전에 생산기지였던 공장에서 그때 물건들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복제 제품을 내놓는 거죠. 똑같은 퀄리티에. 근데 그걸 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는 에이전시 탓. 이번에는 공장 탓. 그러면서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공지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당시에 업계에서는 대금을 받지 못한 공장에서 넘긴 물량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앞뒤가 맞죠? 네. 그리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동성로 점주와 본사, 그리고 땡처리 매장과의 녹취록이 올라옵니다. 이 부산 공장이란 분이 이걸 에네리기파처럼 모으고 있던 거예요. 그러네요. 언제 풀면 가장 크리티컬할까. 네. 땡처리 매장의 점주는 가맹점주와의 통화에서 본사와 계약해서 산 거고 서류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와. 그리고 결국 본사에서는 나중에 그렇게 팔라고 준 물건이 아니고 백화점 행사 상설 쪽으로 내보낸 물건이었는데 그렇게 팔고 있다고 하면서 땡처리 물량이 본사에서 나간 물량임을 인정합니다. 즉, 이건 불법 유통이다? 이 본사에서 나갔다? 대표는 거짓말을 했다. 아니, 회사가 불법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동성로 점주와 본사 직원과의 통화를 들어보면 본사 직원이 땡처리 매장은 내일까지만 장사하고 접는 걸로 얘기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동성로 점주님이 어차피 그쪽은 1개혁 계약 다 채우고 나가는 거네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땡처리 매장은 깔세라는 걸 내고 한 달이나 두 달만 장사를 하고 나가죠. 사골세인데 1년, 2년짜리 사골세가 아니라 한두 달짜리 사골세입니다. 결국 본사에서 아무 조치도 못하고 그렇게 장사를 다 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게 조치일 수도 있어요. 두 달 할 걸 한 달로 줄여줬다. 이거를 본사에서 바로 조치를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긴 그렇죠. 네. 거짓말 같은 게 일단 하나 나왔고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각서가 나왔고. 각서가 나왔고. 그리고 땡처리 물량이 본사에서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고. 땡처리 물량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네. 안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맹점조와 제조업체 대표들은 본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고 삭발식도 합니다. 네. 이 당시에 제가 합정해서 살았기 때문에 본사 근처에 뒤숭숭했던 분위기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옆에 전봇대에 땡처리 포스터가 붙어있고 그랬습니다. 오. 시네마틱하네요. 심지어 합정역 안에도 땡처리 매장이 있었어요. 세상에. 거기는. 시네마틱. 이 와중에 황씨에게 황씨가 여러 대의 슈퍼카를 인증하고 황씨 여자친구에게 명품 선물을 받은 걸 인증했던 게 문제가 되는 건 덤이었죠. 준 거보단 받은 게 더 이상 낮긴 해보입니다만. 대표 입장에서. 그런데 슈퍼카라고 하면 우리가 슈퍼 갈 때 쓰는 1인승 차는 아닐 거 아닙니까? 똑같은 1인승. 슈퍼 갈 때 쓰는 1인승 차가 어디 있어요? 전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최대 시속 60km에. 나는 슈퍼 갈 때 쓰는 차 이러니까 장난감 차를 생각했지. 주로 전동으로 다니는. 여기서 슈퍼카라 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타도 되게 크고 납작한 그런 걸 말하는 걸 텐데. 이 슈퍼카 인증은 본인의 블로그와 보배드림에 WH라는 닉네임으로 수차례 인증을 해왔습니다. 소닉이 아니고요? 황씨라고 말씀드렸죠? 소닉을 배신했어.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도 벤틀리 등의 슈퍼카가 확인이 되고 또 황씨가 여자친구에게 준 명품 악세사리 같은 것도 인증을 하고 올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슈퍼카는 무르시엘라고, 아벤타도로, 벤틀리. 얘네들은 무슨 죄길래 이럴 때마다 이렇게 이름이 거명되는 걸까요? 아마 벤틀리는 그냥 세단이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래도 대충 떠올려봐도 한 해 유지비까지 다 합하면 한 해 동안 그거 사고 유지하느라 쓴 돈은 15억은 될 수 있어요. 사지는 않았겠죠? 신차였다면? 네. 법인리스였겠죠? 법인리스였다고 하면 지금은 처분했겠네요. 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500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2014년. 네. 드디어 이 얘기가 오늘 나오는군요. 네. 2015년 말이 됐으니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실제 매출은 104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매출 총 이익은 29억. 여기에 지출한 광고비가 20억 7천만 원이고 급여등 관리비용이 9억 6천이었습니다. 이거를 다 합하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억 1천만 원. 스베네의 자본금이 1억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억 1천만 원의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적자. 그렇습니다. 광고비가 20억 7천만 원인 회사. 1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의 급여및 관리비용이 9억 6천만 원이면 거의 고용과 관리에는 돈을 안 쓴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진짜 돈 인색하게 쓴 거라고. 그러니까 회사가 할 일이 없든가 아니면 일을 몇 명이 다 하고 있든가 아니면 할 일을 안 만들고 체계 없이 움직였든가 셋 중 하나라고 보여요. 당시 스베네 회사는 신발팜과 매출이 분리돼서 그랬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신발팜 매출도 확인해보면 되죠. 그렇죠. 신발팜의 매출이익은 5억 4천. 그러니까 둘을 계산하면 2014년 영업이익은 3억 4천입니다. 3억을 간신히 넘어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매출이 104억이라고 했잖아요. 이 100억 대의 매출이 2014년 4분기에만 발생한 매출이라고 합니다. 아, 연간으로 발생한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4분기에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 거고 그 이전에 매출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2014년에 엄청나게 공격적인 홍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홍보를 한 뒤에 바로 100억 대의 매출이 나온 거예요. 한 분기에. 그러니까 스벤니 입장에서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표이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기업에서는 광고비 쓴 다음에 매출이 많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뻥튀기해서 광고를 하긴 한대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짓말이었던 사실이 더 중요해졌죠. 그렇네요. 그리고 2016년 1월 10일 2580에서 이 사태를 방송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바람에 안타까워진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이 사태를 처음 메이저에서 다룹니다. 이 방송은 처음에 불러처리되는 화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금을 받지 못한 공장의 사장님이 스벤니 본사에 가서 옷을 벗으며 알몸 자해 항의를 하셨거든요. 2580에서는 당시 바로 옆에 땡처리 매장이 생긴 가맹점 사장과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건 정작 그 본사에 가서 옷을 벗고 자해소동을 벌인 제조업체 사장님. 이 사장님은 그때 진짜 죽고 싶은 심정으로 그랬다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가맹점주도 역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하고요. 그런데 정작 대표인 황 씨는 음성변조에 얼굴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과 목소리와 얼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2580에서 땡처리 물량에 대해서 본사에 묻습니다. 그러다 생산공장에서 몰래 내답한 것 같다는 대답을 합니다. 본사에서 계속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지만 땡처리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에서 직접 계약서를 쓰고 물건을 받았다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다음 날 다시 묻죠. 그러니까 대표인 황 씨는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한 거라며 짜증 섞인 대답을 하는 게 방송에 그대로 나갑니다. 저는 이 타이밍이 제가 이 방송을 다시 보면서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했다고 봤어요. 우리가 알던 BJ소닉이 튀어나와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이때 나와요. 중간에 또 엉뚱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베네측이 공장에 웬 투자회사에 이사를 데려가서 곧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받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브라바도예요. 그러나 추후 그 투자회사에 확인을 해보니 그런 사람은 이 회사에 없고 그러니까 아는 동생 양복 입은 날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그 땡처리 회장이 내려보냈어야 했던 그 동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때 도착했어요. 구두가 다 박원순 시장 것처럼 되었을 수 있어요? 그 구두에 제조사는 망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스베누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은 회사에 없다는데요? 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들도 속았다고 답변을 합니다. 스베누 측이요. 대단하네요. 점입가경. 이미 개판이 됐죠. 네. 그런데 이 방송 이후로 사태는 더욱 개판이 됩니다. 일단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전국적으로 추락을 했죠. 네. 원래 이제 스겔롱 위주의 고급 지식이었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 와중에 2016년 1월 13일에는 티몬에서 땡처리에 준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까지 풀렸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티몬 MD들도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평생가야 늘 이런 물건, 싸게 풀린 물건들을 찾는 MD 일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준 건 처음이다. 이걸 어디서 사왔냐고 물어보다니 처음에는 다른 회사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나 하고 참 매너도 없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연락이 하도 많이 오니까 본인도 이상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본사에서 나오는 물량이 맞냐고 묻는 문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티몬에서 본사에서 받은 물량이라고 정확하게 친절하게 대답한 캡처가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네. 친절해라. MD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월 20일 여전히 에이전시의 횡령을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본인은 경영일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 스타크래프트2 프로팀에 대한 후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1월 24일 공동체권당과 갑자기 합의를 합니다. 감행점주나 제조업체 사장이나 어쨌든 이 브랜드가 살아야지 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한 거죠. 맞습니다. 감행점주는 지금 그 배에 올라탄 정말 바다 위에서 작은 쪽 배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협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황 씨가 무릎 꿇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내가 투자한 금액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지금 이때가 검찰 수사가 들어갔던 때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그 시즌이 맞죠. 12월 말에 고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1월 24일에 합의를 한 거니까요. 합의의 내용은 58개 회사의 채권단이 업체를 총괄하고 그리고 직영점 매각을 통해서 120억대의 채무를 일단 먼저 상환을 하고 이를 통해 채무의 15%에서 20%는 즉시 상환 그리고 나머지 채무는 2년 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출구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진실공방이 있던 에이전시는 자신의 채권을 원하는 업체에 넘기겠다고 그리고 이윤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수결 게시물이 싹 다 지워졌어요. 발을 뺀다. 이거 되게 재미있는 일인데요. 법칙이죠. 이제 겔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문제입니다. 이런 큰 일이 터졌을 때 사실에 가장 근접한 정보를 쥐고 있었던 것으로 예측되는 최초의 고발 및 유포자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라져요. 글을 지우고. 글을 지우고 자신의 존재를 뺍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제가 당사자가 돼 본 적은 없었어요. 저도 모릅니다. 일련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스베노란 업체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몰락에 이은 여러 논란들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 부분은 채권달과 합의를 하는 화해를 하는 그림으로 끝나가는 듯 합니다. 이 황씨는 우리의 비제이 소닉은 윗돌 빼서 아랫돌기는 방식으로 계속 굴려온 거네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나요? 눈덩이를 굴렸는데 나도 모르게 커진 경우일 수도 있겠죠. 저는 실패한 허생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올라요. 근데 눈덩이를 굴려도요. 누가 좀 붙여줘야 커지지. 그냥 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허생이 되어서 어디 가서 맑은 콧물을 흘리며 두 배누를 해보려 하니 내가 오늘 맑은 콧물이 나오는구나. 가자 돈 끌어. 그런데 결국 스노우볼을 굴리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무너졌네요. 그 디테일 안에 무엇이 있을까를 상상하는 게 중요한데요. 중소기업 정말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요. 최초의 아이디어 낸 다음에 강소기업이 되는 과정은 어떠냐면 사장이 청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장은 돈 욕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난 돈 벌어서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막 생각이 있어야 돼요. 다만 돈이 내 눈앞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내는 것 그거는 사장이 되게 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개발에 쓰고 얼마나 홍보에 쓰고 얼마나 복지에 쓰고 얼마나 생산라인을 정비하는 데 쓰고 뭐하고 뭐하고 막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서 남는 돈이 내 돈 이 생각도 별로 안 하게 돼요. 나는 되게 중요한 경영자에게 오너에게 있어서 나란 되게 중요한 월급도둑이거든요. 내가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본 적 있는 사람이면 똑같이 사치를 해도 이 정도는 못합니다. 이 광고의 규모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80억짜리 광고의 규모라는 건 100억 매출인 회사에서 내 기분을 위해서 여기 돈을 썼다는 의미가 너무 강합니다. 저는 이게 심증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실패한 허생이 아니라 무능한 허생이었나요? 혹은 허세의 허생? 아니 그냥 약간 도끼 따라다 망한 케이스 같기도 하고요. 도끼 씨가 사람들을 다 배려놔서 내가 망할 것 같아 이러면서 슈퍼카를 막 사니까 자기 성공한 거 인증하려고 슈퍼카 따라 탄 사람들이 다 망했잖아요. 지금 도끼 씨 빼고 이래서 사람은 콧물도 너무 맑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아까 2580에서 나왔던 짜증난다라는 듯이 답하는 사장의 태도를 보면서 다른 경우는 몰라도 스타트업하는 회사의 오너인데 이거 그냥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오너인데 오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인성을 봐가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인성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세를 이용해서 이 회사도 키울 수 있던 거잖아요. 누구도 결국 지적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을 경영자로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혹은 스스로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던 시장에서 큰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저희 쪽 시장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별풍을 많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차단시켰을 거예요. 아 별풍은 봤고요. 왜? 어차피 줄넘은 또 많거든. 그것을 하기 싫다는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로매드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뭔가 철없어 보였던 경영인이 오너가 가고 여기에 목숨이 걸린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표준인 것 같은 출구 전략을 만든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 공동체권단과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는 부산시가 나서서 조정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다급하죠? 네. 짐작하셨겠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잘난 척하는 청년 창업가의 몰락이라는 그냥 해프닝인데 부산 심벌업계에서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연예계와 가장 동떨어진 공산품 제조업계가 만나죠? 그러면 후자는 너무 불쌍해져요. 너무 불쌍해져요. 휘둘리게 되는 거죠? 네. 실제 많은 언론들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황 씨에게 집중하면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슈퍼카 얘기요? 그렇죠. 그런데 국제신문이라는 부산 소재의 언론사는 부산 심벌업계에 집중화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언론들이 거의 황 씨의 슈퍼카로 기사를 끝매짐하는 것에 비해서 이 국제신문의 기사는 부산 공장 대표들의 하소연으로 기사가 끝이 나는데요. 이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베노를 살려야 합니다. 망해가는 심벌업계의 하소연. 이 기사의 내용은 동남아 국가로 신발 주문이 넘어가면서 부산 심벌업계가 침체기를 맞이하는 동안에 스베네의 주문이 가뭄 속 담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제품 업체와 부자재 업체를 합치면 총 100곳이 넘는 업체가 스베네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중 상당수가 돈을 받지 못해서 경영상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의 신호탄인 줄 알았는데 관뚜껑에 모실 수도 있네요. 그렇죠. 기사에 따르면 부산에는 아직 전국 신발업체의 45.3%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왜 가끔 어른들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신발 제작의 강국이었다는 말씀을 하시죠? 화승나이키. 그렇죠. 실제 80년대까지 나이키 등의 브랜드 OEM 제작으로 부산의 신발 산업은 호황이었습니다. 오이엄이라고 읽으니까 그냥 읽은 것. 저 잠깐 무서웠어요. 오이엄. 엄. BGM 브금처럼. 호황 속에서 태어난 브랜드가 바로 프로스탱스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만들었던, 그래서 부산에서 OEM 제품을 만들다가 나중에 다른 나라로 넘어갔잖아요. 과도기에서 신발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게 중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점점 넘어갔는데 모든 동아시아 생산 거점 두고 있는 산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한국, 일본에서 시작했다가 중국 갔다가 동남아시아의 나라들로 넘어가는. 그 나라가 생산을 못하는 나라다. 그런 인프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대는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가격을 올리고 싶어하지 않는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이 문제인 거지. 타임테이블로만 보면 베트남의 실드를 쳐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항공 물건들은 너무 좋았다는 거죠. 지금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해가 다 끝난 상태라서 옛날에 만들었던 신발을 지금 신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프로스탱스의 신발하고 다른 브랜드의 신발 내구성이 비교가 되기도 해요. 프로스탱스의 신발 내구성 워낙 유명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OEM이 점점 동남아 쪽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서 부산의 신발업계는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부산시가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합의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한마음으로 으쌰으쌰하면서 합의를 지켜갔을까요? 이 질문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군요. 2016년 3월 스베누가 OCG에너지라는 유료 도매 업체로부터 500억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오죠? 이때의 기사 제목은 부활의 날갯짓.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존의 스베누에서 유통 판매 분야를 맡는 스베누 코리아를 나눠서 경영을 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전에 있던 스베누는 스베누 EU예요? 스베누 아메리카에요? 스베누 노스코리아. 그 당시에 OC에너지가 5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만한 규모의 회사냐라는 게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로 했어요. 역시 반전이 나와요. 언론의 문제제기는 이 OC에너지라는 회사가 하남시의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에 직원이 7명 있는 회사라는 점과... 여기 XSFM보다는 크네요. 뭔 소리예요. 여기 전세하면 2억이에요. 직원 수는 더 많잖아. 월세라 그렇지. 직원 수는 여기가 더 많네. 가끔 오는 비정규 합하면 20명인데... 그렇죠. OC에너지에는 덕질인이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내가... 우린 독질고용도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고 영업이익도 100억 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크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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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은 그래도 천억이 넘어요. 그러나 당시에 OC에너지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들이...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마음의 눈을 열면 영적인 무언가가 보일 것이다. 기업이 매출을 얘기하면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건 우린 탈세를 하고 있다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여튼 간에... 또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국제신문에서는 1월에 합의한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얼쑤! 5월 20일, 약 9개월간 직원들의 사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20여 명의 퇴직금도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 우리 승! 심지어는 롤 프로팀 선수들의 급여도 미지급되고 있었고 저는 정말 팬으로서 충격이었어요. 네. 그리고 더 이상 팀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협회가 임시로 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네. 6월 28일, 황 씨가 사업가 게임단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가 재미있는 게 이 기사에서 황 씨는 아직 영업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스베누 코리아에 물어봤어요. 스베누 코리아에서는 황 씨가 그런 말을 계속할 경우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 스베누가 황 씨를 고소할 수 있다? 그렇죠. 스베누 코리아가... 황 씨가 우리 이름 자꾸 팔고 다니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황 씨가 방출된 거네요? 그렇죠. 아까 스베누가 스베누 코리아로 분리될 때 방출했군요. 스베누 코리아에서 영업과 유통을... 아니, 유통을 맡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스베누 코리아가 판권도 다 가져갔어요. 기존의 스베누는 거의 디자인 업무... 컵 재기만 나면... 네, 디자인 업무 정도. 분사를 시키면서 알맹이만 저쪽으로 넘겼는데 그렇죠. 사실 그쪽이 내 거야? 라고 사기를 치고 있었군요. 그리고 2016년 10월 7일 스베누 코리아의 폐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500억 투자 이런 얘기 나온 지가 언제라고... 그렇죠. 후원하던 롤 프로게임단도 갑자기 해체를 맞았습니다. 이게 그 프라임이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10월 13일에는 부산의 제조업체가 합의 내용을 믿고 있다가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대체 피해를 받은... 프라임도 망했고, 따라서. 그렇죠. 왜냐하면 합의를 했고 이 합의의 내용은 어쨌든 간에 브랜드를 조금 더 살려가지고 피해를 원복하자라는 합의... 그런 목표가 담긴 합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납품을 해준 거예요. 추가 납품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합의했던 내용은 폐업까지 하나도 이행된 게 없다고 합니다. 개미지옥이네. 개미지옥이야. 그리고 이미 그 사이에 채권던에 포함되어 있던 회사 중 두 곳이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허세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로 와보겠습니다. 2017년 2월 1일 국제뉴스의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스베누 피해 신발 업체 부가세라도 환급, 호소. 기사의 내용은 받지 못한 돈에 부가세라도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환급 절차가 6개월에서 3년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덤탱이를 생산업체가 다 쓰게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억을 받아야 하면 그중에 10%를 부가세로 이미 냈는데 그 환급 절차가 6개월에서 3년 지금 당장 자금난에 빠진 공장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 긴 거죠. 네. 그리고 그 사이 이미 10곳의 업체가 폐업했다고 합니다. 음... 무능한 옷을 하나 믿었다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스베누 결국 망했네라는 댓글의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줄 댓글의 의미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이런 붕괴의 이야기는 보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 부서지고 하나하나 드러나고 그걸 지켜보는 재미는 있는데 다 끝나고 나면 씁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베누의 몰락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공과 몰락을 보면서 그냥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혹은 비웃고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게임 단 하나는 없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발업체 공장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열몇 곳이 없어졌는데. 5년째 규모를 키우기 전에 아로니아진만 더 진하게 만들고 계신 우리 평산네이저 사장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물론 한 번 말도 안 되는 사업 아이템 저한테 얘기하시길래 그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가 뭐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로니아 C3G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4년간 만든 유일한 신제품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사업은 뭐였을까요? 그러게 궁금해지네. 진짜 돈 다 날려 먹겠더라 싶다. 하루 한 포 아로니아 하로니아 평산네이처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스트로 파스티체리 라 파스티체리아 아로니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로니아 진 가장 간편한 아로니아는 하로니아 평산네이처 주제는 잡기 나름인데요. 인생사가 다양하니까. 우리 전에 윤세민이 그 얘기했나? 요새 저 같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서로 소기업 사장들이 서로에게 많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5년간 안 망한 건 성공이랜다. 열심히 버티자 오늘도. 그 5년이 곧 다가오지 않나요? 5년 다가오죠. 2014년 4월 12일에 등록했으니까. 한 1년 남았네요? 11년 남았네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같이 일해본 다음에 실망할 땐 너무 늦었다. 당연한 소비행위라고 문화 소비자들한테 얘기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저는 작은 소리나마 꼭 쥐어짜서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미디어는 미디어로 즐기고 끄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사람들까지 연계해서 믿고 그러시면 안 돼요. 소름 돋네요. 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했던 그 잡생각 중에 하나가 저거였거든요. 컨텐츠랑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랑 구분하는 게 되게 힘든가 보다. 예를 들어 힘들죠. 스베누에다가 퇴직 후에 인생을 건 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부산에서 아버님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공장일 수도 있죠. 벌써 몇 세대를 벌써 몇십 년을 이어오고 있는 공장 운영하시던 분들 망했어요. 그분들은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작년 10월이었나요? 재작년 10월이었나요? 김무성 생일회장 대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당 대표에 대한 모욕은 오늘까지만 참겠다. 그때 그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김무성을 모욕하자. 붐이 이렇죠. 김무성 모욕하기. 예를 들면 지금은 쓸 수 없는 김무성 CPU AMD. 요즘은 라이젠이 제일 좋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중에 제일 설득력 있는 게 그거였죠. 김무성 신발 스베누. 호날두가 브랜드 런칭하려고 하니까 호베뉴라고. 우리나 웃죠. 여기에 직원의 생계까지 다 거셨던 분들은 어떡해요. 평생 내가 BJ 소니 기업 봤어? 내가 유명해져봤어? 내가 슈퍼카 몰아봤어? 그럼요. 이건 반드시 이 일을 할 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빨리 세탁소 넘겨받아야 되는데 아직 공부도 못했거든 그거. 부끄러운 게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말로 먹고 살아.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말해서 먹고 살아. 마필 관리자 말고. 마필 관리자 문제는 나중에 한번 다룰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라. 잠깐 동안 승마하고 머릿속에 물음표가 땅 떴네. 적선 받는 거지지. 그래서 이 일을 할 거면 공공해적 설경구 씨의 말을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건달은 건달 세계에서만 살아야 돼요. 민간인이랑 섞이면 안 돼요. 저는 이 사건에서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은 게 뭐 있나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를 말씀드리자면 에필로그군요. 2017년 2월 8일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10억인가? 네. 황 씨가 2013년 스벤누를 창업할 당시에 아프리카 TV에서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내고 38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총 20억 2800여만 원에 달한 투자를 받은 것이 두 배였구나. 유사 수신 행위 저희 청담동 주식 부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네. 유사 수신 행위에 혐의가 있어서 추가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시즌 혹은 다음 영화를 예고하는 쿠키 영상이군요. 네. 데스티니션 영화 마지막 장면 같은 거죠. 혹은 킬빌의 메모장.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XSFM의 사장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저도 또 껄리면 몰라요. 우리 청담동 주식 부자와 이분의 공통점이 있죠? 네. 이름이 진으로 끝나요. 그쵸. 그리고 또 있죠? 뭐요? 슈퍼카 좋아하잖아요. 벤틀리하고 람보르기니 좋아하는 거. 아 람보르기니 브랜드의 차량이 몇 대 있죠? 네.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시는 다정한 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네. 윤세민 기자와 유승균 PD와 홍성갑 덕질보좌관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